끝까지 끝까지 가는데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딴 사람은 이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 3총사가 윤석열 조기홍 박민수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 다음 직격탄 때리게 되면 금메달 윤석열 은메달 조기홍 금메달 박민수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신동석 개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네요. 의료개혁 동력 윤석열 조기홍 박민수 이 세 영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전 병황은 도망갔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조기홍 장관께서는 끝까지 우기는 내가 결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냐 네가 어떻게 결정했냐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가 감으로 그냥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정했냐 무슨 근거로 결정했냐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그냥 핵심 을 지적하는 것이면 헛소리 그만두고 그냥 2천 명 어떻게 결정했냐 그냥 근거 제기해라 이야기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지시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류가 그래서 이런 법원에 아무것도 제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런 논의도 없었고 조기홍 씨는 그냥 감으로 결정했다는 거 감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지시를 받았겠죠 누군가 그 지시를 누가 했겠습니까 조기홍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2천 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이게 5월 13일자 기사인데 대통령께서 발표 하시는 2월 6일 날 급히 여러분들 급조돼서 했던 그 보정심 보정심 회의록이 여러분들 공개가 돼 있네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는 단 한 번도 입학정원 증가에 대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발표됐다. 2월 6일 날 공개가 됐다. 이게 회의록에 다 나오네요. 회의록에. 여기 회의록에 여러분들 민간위원이 연 7명이고 정부위원이 7명이니까 여기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야기 A씨가 국내의과대학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 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2000명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그날 그 회의에서 빵 터뜨리니까 의룩에 계시는 A씨가 이야기하지 한 350명 정도까지는 의과대학 교육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국의과대학 교수가 제시한 350명에서 700명 정도는 정도를 지역인재정연으로 정언한 것이 바람직한데 필수의료 패키지 효과를 분석해야 하면 그에 맞게 중원 줄이든지 조정해야 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 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필수의료 분야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이 실행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가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 문제는 복잡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게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추적해 나가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출발증이 먼 거 아니까 2000명이 근거 없이 엉터리로 여러분들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의료사태 전부가 뭡니까 가짜인 겁니다.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나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름 말씀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씀이나 주장의 파운데이션 토대이자 근거는 2000명 정원의 합리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건축물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기반 골격 공사가 2000명 정원에 대한 합리성 과학적 근거 합리적 절차가 있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의료계획과 관련된 것은 다 사귀는 겁니다. 사귀 거짓말.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마찬가지로 왜 근거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거짓이니까 집을 짓는데 토대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 위에다 집을 짓고 뭡니까 좋은 화려한 이야기를 해온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청문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계속 끌어가겠죠. 엉터리 정책을 계속 고집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은 환자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수수리 여러분들 올해만 여러분들 여진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연되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양권 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한 번 더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 . . .